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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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파이스트 와서 대전의 중능으로 오겼어요. 그래서 대전시민으로 3년 정도를 살았습니다. 그러면서 또 재미난 에피소드도 많았어요. 대전시민이다 보니까 그때가 언제죠? 1,2년 볼거에요. 그때 전국체전을 대전시에서 주최를 하게 됐는데 저거 뭐 성화공성주자로 뛰라고 요청을 하시는거에요. 그래서 제가 걱정이 뛰다가 넘어져서 불꽃들이면 해외에 도움을 가기라 도망쳤던 그런 기억도 나고 그리고 또 이제 대전에서 살면서 참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넓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. 왜 그랬냐면 그전에는 이제 서울에서 있다가 여러가지 외부강의 요청을 받게 되면 아무래도 시간당 서울 근교만 가게 돼요. 그래서 저한테는 우리나라가 서울을 중심으로 뭐 반경 얼마 안되는 거기가 우리나라였었던 그런 셈인데 처음 대전에 온 다음에는 여러가지 외부강의 요청들이 많았는데 공주까지도 30분 또 전주까지도 1시간 대구도 KTX 타면 1시간 이내 50분 그러니깐 어디든지 다닐 수가 있는거에요.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드릴 내용들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우연히 또 이게 언제쯤 올초에 나왔던 이컨 뉴스를 보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잠깐 이제 소개드리려고 하는데요. 그 산업혁명 있잖아요. 1차 산업혁명 18세기 말에 영국에서 이제 그 기계들을 사용하면서 산업혁명이 진행이 되고 2차 산업혁명은 20세기 초 미국에서 코어즈 자동차를 비롯해서 그 대량 생산 매스 프로덕션으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됐는데요. 이제 3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. 아마 대표적인 사람이 제레미 러프킹 같은 분이 그 책으로 냈었죠.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생각하는 그런 3차 산업혁명이 그 신재생에너지 그 소규모 신재생에너지의 네트워킹을 통해서 미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아마 그런 쪽으로 이야기들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.